한의학과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를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축제가 경북 영덕 인문 힐링센터 여명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하이웰니스 체험 페스타는 자연의학과 요가, 명상, 자연음식 등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시연,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수바르띠 대학의 아유르베다 전문가 그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아유르베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체험 행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명상, 요가 분야, 국내 전문가 집단 등이 차린 부스 55곳에서 다양한 건강 체험이 진행됐으며 정관스님 사찰음식과 인도 음식 시연, 전통음악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선차자 November TV을 사랑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